오늘 첫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준비하시면 되었어요 아 뭐... 이 정도쯤이야 뭐... 사실...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의 성진입니다 어... 아니지 박성찐이야 채널의 박성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? 뭐 일단 유튜브 라이브는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각 잡고 하려니까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음... 아무튼 오늘 일단 이렇게 라이브로 찾아뵙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우선은 우리 아직 구독자명을 안 정했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명을 뭘로 해볼까? 그때 우리 뭐 얘기가 나왔던 게 몇 개 있는데 음... 저는 대충 생각한 것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? 근데 혹시 모르니까 오늘 또 좋은 아이디어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뭐 구독자명 뭘로 했으면 좋겠어? 빡빡이 어때요? 찐빵이 빵찐이들 오... 찐친 아... 박성찐 에 찐 친구 응 느그들? 느그들 괜찮겠나? 느그들? 너거들 너거들도 많네요 너거들? 오 그래? 나는 사실 박성찐이니까 뭐 찐빵이 뭐 할까 했는데 라디오 할 때는 호빵이들이니까 여기서는 또 찐빵이들 또 하면 뭐 안 좋지 않겠나 싶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? 느그들 느그들 좋단데? 느그들 하면 이거 하하하하 찐빵이 좋아? 응 그래 찐빵이 하자 어때? 흠흠 찐빵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뭐? 공주? 공주 느그들 좋지? 느그들 좋은데 어차피 내가 찐빵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아마 느그들로 많이 부를 거야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찐빵이들 갑시다 구독자명은 찐빵이들 땅땅땅 오케이 그리고 어 맞아 우리 그 도자기 공방을 한 번 갔다 왔잖아요 그래갖고 도자기가 또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가지고 오늘 한 번 들고 와봤는데 한 번 봅시다 일단 뭐 어떻게 나왔을지 그때 봤을 때는 뭔가 이쁘게 나올 것 같았는데 아직 나도 못 봤어 어 아직 나도 못 봤어 요게 오오 뭐죠? 이건 선물인가요? 내가 만든 건가? 내가 만든 건가? 제가 뭔가 색칠을 안 한 거 보니까 요건 선물인 거 아니에요 뭐 엄청 잘 만드셨네 괜히 비교 대상을 보내주신 거 같은 느낌이냐 어우 잘 나왔습니다 박세사리 꼬박한 느낌으로 아 이 정도의 느낌으로? 아 나쁘지 않네요 뭐 다음 건은 오케이 나왔다 이건데 뭐 이게 그때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만든 도자기였는데 근데 뭐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멀리서 보면 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바깥에서 보면 음 좋아요 뭐 약간 달맛이 안 같기도 해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이제 대망의 두둥 라지 사이즈 컵 오? 색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데?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아 이게 내가 봤을 때 도자기 쌤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주신 거 같아 음 이뻐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이 두 가지는 제가 쓸 겁니다 근데 얘는 그때 약속했던 것처럼 한 분한테만 구독자 이벤트로 선물 드릴 예정입니다 곰팡이라고? 야 누구냐 응 기대해주세요 염색할 생각이 없냐고? 와 아따 저 염색 얘기요 엄청 많네요 생각보다 어 하면 좋을 거 같은데 뭔가 할만한 색이 사실 초코 브라운이나 뭐 블랙 뭐 이쪽인 거 같은데 지금보다 더 짙어지면 더 진해 보이겠죠? 얼굴이 금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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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발은 근데 내가 분칠을 안하면 잘 안 붙는 거 같던데? 그리고 이제 슬 여름이잖아 이야 여름 되면 얼굴이고 뭐고 뭐 다 탈긴데 아 그때 되면 아마 쉽지 않을까 그 왜 뭐 탈색 아 그건 뭐 많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거는 빡빡이만 하지마 알겠어 하고 싶은 컨텐츠 사실 하고 싶은 건 많죠 뭐 컨텐츠를 뭔가 이런 장르를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보다는 알잖아 좀 나는 경험을 진짜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경험할 수 있는 거면 뭐 상대방에게 패만 안 끼친다면 해보는 건 난 너무 좋아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 많이 해보면 좋을 거 같고 작정하고 웃긴 것도 나쁘진 않을 거 같고 고향 소개 컨텐츠 오 이런 거 좋다 부산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맛집 내가 가고 싶은 곳 약간 이런 거를 다 추천해 주는 거 오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 캠핑 브이로그 와 미안하다 잠자리를 좀 가려가지고 당일치기 뭐 이런 건 괜찮을 거 같아 글램핑 뭐 이런 거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거는 너무 좋을 거 같지만 호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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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약간 사심 채우기 방송으로 한번 호텔에 있는 부대시설 내가 다 이용하는 거야 뷔페 이런 거 다 가고 낚시 컨텐츠 오 미안 낚시 아 도은이 끼워주면 갈게요 도은이가 이제 뭐 미끼 끼워가지고 뭐 생선 빼주고 뭐 이렇게만 한다면 지가 하겠다면 그러면 괜찮을 거 같은데 아 도은이 얘기가 좀 있네 아 도은이 대어를 잡았다고 오 축하한다 응 번지점프 미안하다 무섭다 내가 무섭다 숙소 브이로그 어 미안하다 미안해 숙소가 너무 아직 좀 정리가 좀 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뭐 브이로그도 나쁘진 않을 거 같은데 군대 체험? 야 아니 뭐 군대 체험을 가네 체험하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요리 컨텐츠 오 이런 것도 재밌겠다 반지공방 오 뭐 이런 것도 재밌겠네요 키즈 유튜버 똑꼬지 할 거 많네 농사 여기 지금 나온 것들만 해도 사실 노래방 음 노래방이라 어 뭐 사이즈 좀 볼게 아 미안하다 이건 뭐 내 욕심이긴 하지만 앨범을 먼저 하고 무언가가 더 진행이 됐으면 좋겠긴 하거든 물론 뭐 앨범이 너무 좀 아직 멀었다라면 컨텐츠로 먼저 풀 수도 있기는 해 근데 그거는 조금 일단 작업을 먼저 다 마무리를 지어봐야 알 것 같은 느낌이라 일단 그거는 뭐 조금 사이즈를 봅시다 우리 앨범 준비 잘 돼가고 있냐고 뭐 그게 어느 기준이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봐 오픈런 아이템 도전 와 내가? 내가? 일단 아침이나 새벽에 일어나지는 못해요 아 밤에 하는 거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밤 새야 되는 거지 밤을 새야 된다고? 오픈런을 하는데? 아 그 옛날에 텐트 치고 막 그거 와 나는 원합니다 데이식스 최애곡 탑3 데이식스 최애곡 탑3 데이식스 최애곡 탑3 와 랭크를 매길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펑추는 뭐 무조건 들어가야죠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곡이기 때문에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도 저는 너무 좋아요 사실 뭐 예뻤어도 좋기는 하지만 뭔가 또 다른 느낌이라면 뭐 그렇더라고요 뭐 저는 교곡도 좋죠 노력해볼게요 뭐 이런 거 좀 잔잔한 거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긴 사진 셀렉 기준이 뭐냐고 셀렉 기준 뭐 딱히 없는데 그냥 잘 나온 거 좀 킹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면은 뭐 약간 이런 거 좋아하겠다 싶은 거 뭐 이런 거 어떤 빵 맛을 좋아하냐고 아 너 빵 어떤 거 좋아하지 어떤 거 좋아하지 빵 뭔가 은은하게 버터 향이 나는 것도 좋아하고 아니면은 약간 계란 노른자 들어간 거 이런 것들도 좀 좋고 완전 삼삼하거나 완전 자극적인 것들 사실 이거 고를 수가 있네요 빵 다 좋은데 서울말을 써달라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서울말을 쓸 건데요 아마 서울말로는 말을 잘 못 할 거예요 감안해주세요 아 트위터를 안 아 이거 트위터를 안 하냐고요 트위터 뭐 하게 될 겁니다 사투리 쓸까 그래 사투리 쓰려고 이 기자를 거꾸로 해보라고 자기 어 아 오케이 당했고 자기 왕네스가 무슨 뜻이냐고 완전 내 스타일 딱 봐도 이건데 아 뭐 이런 이런 쉽다 이제 왜 그러나 내가 나름대로 공부 많이 했어 신조어 이런 거 퀴즈 한번 내봐도 엔간하면 다 맞춥니다 중 꺽 중 꺽 뭔가 꺾이다 느낌인데 중간이 꺾이면 마음 아프지 약간 이런 느낌 꼬리 잡기 하다가 중간에 딱 꺾여가지고 힘도 못 써버리고 바로 그냥 저버렸다 마음 아팠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 음 밈이 또 있는 줄 알았지 신조어 퀴즈 홍대는 어떻게 갈까요? 걸어서? 아 이거 아니야? 택시 타고? 자전거 타고? 저는 자전거 타고 봤었어요 아 아 이거 아 이건 밈이잖아 이거는 밈이라고 했었어야지 그 신조어 퀴즈가 이거 아 나를 누가 이렇게 이쁘게 나왔냐고 뭐 꼰마빠가 나왔죠? 아 어버이날 특집이라서 그런가? 아 지금 특집은 아니구나 아니 요즘 가정의 달이니까 아 엄마 보고 있니? 응 우리 엄마 엄마가 엄마 엄마가 엄마 엄마가 아 뉴진스 엄마 엄마가 이거 아 요거 그 창비가 했던 거 누가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? 우리 엄마 엄마가 엄마 엄마가 엄마 엄마가 엄마 엄마가 알죠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지? 아 어버이날 특집이라서 그런가? 농협은행 뜻을 아냐고? NH 이거 말이야? 음 농협은행 뭐지?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요새 또 유행하는 거로구만 아 농협은행을 빠르게 얘기하면 너무 예쁘네요 라고 동협은행 동협은행 아니요 이게 아니요 아 너무 예쁘네요 이런 거를 빨리 하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런 거 너네 어떻게 하냐? SNS를 많이 해야되나? 그러면 좀 약간 이런 거 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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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배우나? 다 유행 다 지난 거야? 음 오케이 알겠어 앵간하면 다 맞춥니다 아니 우리 그 뭐냐 나중에 뭐 컨텐츠 이제 무브 오려고 뭐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니 여러분들 아니지 찐빵이들이 생각하는 맛집들 얘기를 해주면 좋을 거 같고 요즘 이제 편의점에서 또 꿀조합 같은 거 있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면 개성조합? 이게 뭐지? 옛날 간식 옛날 간식? 개성조합 오케이 런던 베이글 런던에서만 파는 베이글이 있나봐요 그게 아니고 베이글의 종류인가? 상호명 어 대파베이글? 대파베이글? 어 근데 맛있을 거 같긴 한데 뭔가 아궁빵? 아궁빵이 뭐야? 이게 아궁빵? 아궁빵? 아 이게 아궁빵이라고? 아 난 또 뭐 아궁빵이라는 맛있는 게 있나? 그랬네 붕어빵 이런 건 줄어났습니다 아기궁댕이빵? 맞네 아궁댕이빵 아궁댕이빵 오오 맛있겠다 먹는 게 아니야? 먹는 게 아니고 이게? 아아아 어? 아니라고? 아 이거 뭐야 아궁빵 이거 아니라네 아닌 거 같은데 빵 아닌 거 같은데 빵인가보죠?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니야 오케이 공룡알빵? 우리는 거북알밖에 안 먹어봤는데 국지니빵 어? 국지니빵 요즘에 나와요? 국지니빵 요즘에 없잖아 오케이 당했고 장인약과 가보라고 오케이 장인약과 요즘 빠진 과자? 아 오란다 오란다 오란다도 맛있어요 뭔가 오란다 여태까지 못 본 거 보면 아직 그 유행이 아닌 거 같은데 꼭 먹어봐요 곱돌이탕 이런 거 뭐 다 먹어봤죠 나 씨고랭 맛있지 먹는 거 얘기할 때만 눈이 반짝거리는 게 아니고 전 원래 늘 눈이 반짝거리는데 먹는 거 얘기할 때 눈이 조금 커지는 것 뿐이에요 더 빛을 잘 받을 뿐입니다 아산 아구찜 아 너무 좋아요 아구 수육 기가 막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니 뭐 그 편의점 조합은 우리 어디 갔노? 편의점 조합 뭐 흠 오늘 일단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다음에 뭐 제가 또 산책하거나 이럴 때 계속 이렇게 소통을 나눠보죠 그러면 오늘은 먼저 가보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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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이제 라이브를 했는데 확실히 밖에서 이렇게 막 걸으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나도 경직이 됐던가 그리고 뭐 어김없이 진짜 우리는 또 먹는 얘기로 돌아와서 끝을 맺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나봐 나는 먹는 얘기를 내가 잘 보는 건지 아니면 그들이 이제 먹는 얘기만 하는 건지 뭐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또 오늘도 재밌게 놀았습니다 다음에 뭐 라이브 할 때는 또 더 재밌는 얘기로 우리 한번 소통을 해보자고요 안녕 마이데이를 얼마나 아끼냐고 마이데이를 얼마나 아끼냐고 뭐 이거 말로 표현이 안되는데 사실 나는 어찌됐건 너네한테 너무 고마워 어떤 방면으로든 너네가 많이 이해해주고 뭐 기다려주고 사실 이런 것들 뿐만 아니고 그냥 늘 옆에 있어 주는 것 자체가 고마워서 난 엄청 많이 아끼는데 왜요 근데 뭐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